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연 집사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족회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n번 방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하고도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세월 동안 벌어졌던 폭력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할 뿐만 아니라 공포를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가 될까봐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까봐 걱정하거나 그래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내가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고 좋은 정보를 주고 싶고 유용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썩지 않는 자산을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린 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칫 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와 함께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 적진 깊숙이 서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창을 들고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특히 성 가치관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딪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굉장한 악법이나 제도, 교육 컨텐츠들이 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쪽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빼앗겨버린 부분이 큽니다 학교와 세상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뒤늦게 깨어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뭐가 잘못됐지? 한번 물어오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 진행될 내용 중에서는 깨어진 가정 또는 소통이 단절된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정에서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 캘리포니아를 다녀왔거든요 왜 갔다 왔냐면 거기서 성경적인 성가치관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몇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학부모들은 굉장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는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피켓을 들고 있죠?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 포르노라고 적혀 있죠 아이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포르노라도 보여준 걸까요? 음란부를 보여준 걸까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쪽에서 썼던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본다는 자료인가 이게 공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가 놀라실 겁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고 성충동을 자극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내심과 자제력은 부족하고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성적인 자기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실시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또는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리를 왜 빼앗으려고 하는가 우린 저항한다 이런 피켓을 학교와 교육청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밑에 보시면 아빠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캘리포니아는 2월 중순 결국에는 씻 아웃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등교 거부 운동이에요 학교에서 계속해서 외설적인 성교육,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합의하에 성을 공유할 수 있고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물론 콘돔과 피임약은 잘 챙겨야지 라는 식의 굉장히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고 성 문제에 있어서 합의, 동의, 둘이 동의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는 합의 만능주의, 윤리와 도덕, 신앙, 철학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을 그런 식으로만 풀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이 아이들이 굉장히 도구로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Stop the Sexu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xualization은요 우리나라 말로 성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otization 또는 Sexual Objectif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Sexual Objectification은 성적인 대상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성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성적으로 보거나 성적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성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인간이 성에 함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애화라고 하는 것은요 Sex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고도의 성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세상과 삶에 대한 성찰이 없고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도로 성애화되는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성에 함몰되게 됩니다 성에 함몰된 아이들은 그렇죠 그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Sexualization이 일찍 온 아이들은 성화, 영적 성장의 단계를 밟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치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왜 포르노를 보여주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 시간에 쓰는 자료나 아니면 교육 내용들이 굉장히 외설적이고 경우에 따라 폐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료 이외에도 해외에서 이미 성애화시키는 자료로 꼽히고 있는 장면들 또는 자료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덴마크에서 1975년도부터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아빠의 음경과 엄마의 질이 맞는 거란다 하면서 성관계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동화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치원 다 교육한 겁니다 초등학교 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에서 역사 속에서의 나의 탄생 엄마와 아빠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도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빠가 되기 위한 좋은 과정 첫 과정이 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예 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과정이 조건이 발기냐고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출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성적 자극을 주거나 이거는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예 추천 도서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추천 도서입니다 그런데 자위를 하는 방법 자위가 아주 정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합의하에서는 성관계는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성도 자위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 It's Perfectly Normal 이게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그냥 성교육 교재로 공식 추천 성교육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성기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탐닉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이 내용은 직접 제가 캘리포니아에 성교육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성교육을 하고 계신 성교육을 이미 하고 계신 강사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표준 자료라고 아이들이 자위기구를 살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그렇죠? 토이를 네가 살 수 없을 때는 그걸 살 머니가 없을 때는 섹스토이 대신에 성관계 도구 대신에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이나 당근이나 바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두 체험주의 성교육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꾸만 외부 성기에 집중시키고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윤리와 도덕과 생명, 가족, 책임,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성기나 성관계 자체에 집중시키는 이건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타리오주 교육 자체가 학문 성관계 자체도 아이들에게 정상이라 가르치기 때문에 자퇴하고 전학 가고 했던 겁니다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 있는 한 주인데 심지어 자퇴까지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몇 명이 자퇴했을까요? 학교에서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 그 외설적인 성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자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명 했을까요? 20명 했을까요? 200명 했을까요? 2000명이 했습니다 한 해에만 사실 자퇴나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바뀌고요 친구들이 모두 바뀌고 그렇죠 교과 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퇴나 전학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0명이 외설적인 성교육 때문에 자퇴를 했다 도대체 얼마나 성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퍼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 상당수는 이미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학교에서 강의하고 나면 교회에서 강의하고 나면 어머나 저 책 썼어요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제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좀 아이가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충동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주눅이 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성중독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음란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풀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요 교복을 입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성문화를 잘 선도하고 있다는 센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실제로 성문화센터를 쳐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인조생식기, 남성 인조생식기의 모양에 직접 콘돔을 씌워보라고 교육을 하는 건데 콘돔 교육을 할 때도 문제가 뭐냐면 너 남친이랑 남자친구랑 사랑은 그렇게 나누는 거야라고 말하며 혼외로 일어난 성관계, 즉 가늠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콘돔과 피임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외설적인 것이죠 이 성문화센터에 학부모들이 들어갔을 때 이것도 제가 이제 모자이크를 지금 노랗게 가린 건데요 동성 간의 어떠한 성접촉, 성관계를 미화하는 것들이 잔뜩 붙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폴리아모리입니다 집단 남교장문이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게 정말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성문화센터의 모습인가 하실 텐데요 여기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이미 고등학생만 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성문화센터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방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면요 이 중학생들에게 D 동네의 중학생들이 체험 교육을 갔는데 성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성교육 현장에서 성교육 강사가 너의 몸은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느닷없이 그렇죠 너의 몸은 소중하니까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나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성을 구현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합의했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콘돔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인조 성기를 생식기를 모두 다 한 사람당 한 개씩 주고 씌워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씌우게 된 거예요 씌웠는데 남학생들이 어 쟤 잘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여학생이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어떤 여학생은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나 보다 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성교육 받고 왔던 여학생 중에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 몇 아이들이 집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알게 되었고 다 몰려가서 도대체 성노센터에서 지금 뭘 가르친 거냐 라고 난리가 났던 거죠 물론 그곳에서 가르쳤던 게 다 나쁘진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거 삼계탕 하나 좋게 그렇죠 보양식으로 먹으려고 영양식으로 먹으려고 좋은 닭을 준비하고 좋은 삶을 준비하고 좋은 대추를 준비하고 소금도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방울에 청산가리가 들어가요 시아나 칼륨 한 방울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지금 성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성지식을 주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가치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합의와 동의만능주의 즉 인본주의의 극친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얼마든지 해도 돼 윤리와 도덕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해버려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메시지지만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악과 선의 분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언제 가능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지평이 열리는 시기는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 모두가 성관계를 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침소를 더덮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질서 있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죄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가 없죠 80억 인구가 비행기를 모두 몰 수가 없죠 누가 비행기를 몰아야 됩니까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 그리고 그 주어진 기종에 한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가 자신의 배우자와만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나는 것은 가늠이란다라고 아이들에게 쉽고 명료하게 어릴 적에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세상은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악과 선의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가늠도 사랑이라고 자꾸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남녀가 오늘 만나서 눈이 맞으면 원나잇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합의를 했고 두 사람의 쾌락이 증가했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걸요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죄와 선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남의 피해 여부 합의의 유무 여부 또는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마무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 받게 노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 간의 구별은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우리가 택글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불안전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공모함의 선장이 불안전한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불안전한 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선장되신 분이 온전하시고 무호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선장되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배는 잘못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성교육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성교육은 좀 다른 것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이것이 성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물어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다음 질문을 할 때 아 성경적으로는 이게 선이군요 이게 악이군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믿으라면 무조건 믿어 라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설명할 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요 왜 도대체 성매매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매매를 금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동성애가 죄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또는 동성애는 하고 있는 분들의 의료보건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정말로 이래서 안 좋은 거군요 라고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식물을 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질문해 오거나 물어올 때 억압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공감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이미 이 세상에 주어진 통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그것만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성교육이 좀 지겹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교육은요 정말로 지극히 이 땅에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이미 폭로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진짜로 배우시게 되면요 패배주의가 사라지게 되고 진짜 성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작을 위해서 외설적인 성교육의 실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심한 것도 더 있지만은 오늘 많이 이제 출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이상 성교육을 세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양육자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진 났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죠 여러분 중에 누가 지진이 났을 때 오 지금 지진이 났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아이를 번쩍 들어서 내 지붕 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덮고 안아주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정도의 용의를 가진 사람이 성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고 성충동을 유발하는 교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성경적 성교육 2탄 가정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다시 시작할 건가 제가 성경적 성교육을 많이 도전했을 때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화가 이미 안 됩니다 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경적 성교육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